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 입니다 마인드골프의 품격있는 시사골프 이야기 제 17번째 입니다 오늘은 캐디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점점 골프장들의 내장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한국 골프장은 약간 트렌드를 얘기하면 골프장의 개수 대비 골프인구는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조금 쭌다고 하는데 한국 골프장은 스크린골프의 덕인지 점점 골프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를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캐디가 조금 모자르는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예전처럼 캐디분들이 한 골프장에 오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직률도 좀 높아지기도 하고 캐디라는 직업이 또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또 그 약간 좀 어려운 사람을 대면해야 되는 또 감정도 또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또 한 자리에서 오래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캐디 수급에도 좀 힘든 지방 골프장들이 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많은 티타임을 돌리다 보면 캐디가 또 이렇게 많이 배정이 못 되고 그래서 또 캐디 부족한 골프장들도 있긴 한데요 마인드골프도 가끔 그렇게 이제 지인분 중에 회원제 골프장이 계신 분이 있는데 그 골프장에 가서 주말에 이렇게 라운드 할 때 가끔 이런 전화를 받아요 이번 주말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혹시 회원님 팀은 노캐디로 플레이를 해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마인드골프는 미국에서 골프도 많이 쳤었고 대부분에 좀 셀프로 그렇게 플레이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걸었다 다니고요 클럽도 대부분 직접 선택을 하고 그렇긴 해서 이제 셀프라운드가 어렵진 않은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캐디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캐디의 도움이 있어야 좀 더 골프가 즐거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렌드라는 게 바뀌어서 점점 이제 캐디가 부족해 가는 현상 그리고 또 많은 또 젊은 골퍼들이 또 스크린 골프 통해서 시작을 하고 해외에서 이렇게 골프를 시작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셀프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그 프라이빗 골프장 또는 아니면 캐디가 좀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좀 신청했을 때 불러줄 수 있는 골프장 말고는 대부분이 프라이빗 그 대부분이 이제 퍼블릭 골프장에선 캐디가 없는 노캐디 플레이를 하고요 전에 이제 얘기 드렸던 그 스코트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디를 꼭 써야 되는 골프장이 있고 선택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써도 되는 골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서두가 길었는데 이제 셀프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 해외에서는 캐디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어색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노캐디로 라운드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어색한 그런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 이러한 그 캐디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이제 노캐디에 대한 니즈도 일부 고객한테는 있고 또 골프장에서도 캐디를 또 이렇게 부족해서 노캐디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캐디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골프장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 진행입니다 경기 진행을 얼만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또는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 골프장의 특성상 좀 그 이동하기에 좀 불편한 또는 좀 위험한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골프장에서 오래 일한 캐디가 능숙하게 잘 운전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그 산악지형의 특성인 한국 골프장에서는 노캐디가 또 위험한 부분도 좀 있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경기 진행과 그런 안전 때문에 캐디를 쓰는 것을 좀 더 선호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회원제 골프장이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비싼 돈 내고 회원권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치는데 내가 이렇게 직접 한다는 것이 약간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우리나라의 골프가 들어온 것이 일본 통해서 들어오면서 생긴 일본의 캐디제 문화가 그대로 따라 들어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좀 그 캐디피도 좀 점점 올라가기도 하고 좀 더 대중화되면서 골프를 즐기는데 좀 더 저렴하게 즐기는 그런 차원에서도 캐디피가 보통 요즘은 이제 13만원까지 올라왔는데요 12만원만 하더라도 한 사람당 3만원을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또 라운드 하다 보면 또 팁을 주기도 하고 해서 보통 3만원 또는 한 4만원 정도까지 이제 그 부담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카트도 타야 되잖아요 카트도 타게 되면 이제 2만원 정도 추가해서 미니멈 5만원 정도 더 냈는데 그린피가 5만원 하더라도 전체 골프 이용료가 이제 10만원이 되는 10만원이 이렇게 부담이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서민들이 이렇게 이제 대중화 돼서 즐기기에는 10만원도 좀 적지 않은 돈인데 10만원 칠 수 있는 골프장은 거의 없고요 특히 주말에는 적어도 한 20만원 2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디피 3만원 또는 뭐 나중에는 이제 카트도 이제 셀프 카트 또는 아니면 걸어다니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줄어들 수 있는 있겠는데 어 현재로서는 그런 캐디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자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골프장의 그런 캐디 수급 때문에도 필요로 해서 그 노캐디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이러한 그 셀프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데 뭐 기본적으로는 사용자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그 거리 측정기 레이저로 쓰는 거라든지 뭐 시계로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보이스로 불러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왜냐면 남은 거리를 캐디가 또 불러줘 줘서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못 받으면 이제 자신이 측정도 해야 되고 또 스코어도 이렇게 직접 입력하고 그래서 요즘 골프장 가면 스마트 스코어라고 해서 이렇게 태블렛이 이렇게 걸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스코어를 직접 적기도 하는데요 캐디들도 이제 거기에 이제 스코어를 종이 대신 접기 시작했고 그 인터페이스 입력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일부 사용자들은 캐디가 뭐 잠시 자리를 비었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직접 플레이어들이 직접 입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셀프라운드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거리 측정이라든지 코스에 대한 그 어떤 정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또 스코어 코스에 대한 정보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카트와 앞에 카트 그리고 또 다른 카트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 스마트 스코어 같은 그런 패드에 보면 카트의 위치와 카트에 있는 캐디 이름 카트 번호 그리고 앞 카트 뒤 카트와의 간격 이런 것들이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또는 메세지 기능도 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헤드커버를 놓고 왔는데 혹시 뒷팀에서 헤드커버 주으신 분 이런 메세지도 할 수 있고요 셀프라운드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캐디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런 것들을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앱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또 경기 시간이 더 뒤쳐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카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내가 있는 카트에서 다른 카트도 보지만 사실은 클럽하우스에 있는 중앙 관제센터에서는 모든 카트들이 코스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관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마인드 골프는 카카오에서 골프 관련한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하는지에 대한 또 연구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프 골프장들의 사례로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할 텐데요 제주 해비치 CC 같은 경우 스마트 관제 서비스를 지난 1월 달부터 도입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기능들이 또 들어 있고요 제주 해비치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좀 1인 2인 플레이도 평일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이제 보통의 경우는 3인 타도 카트비를 4인 한 것처럼 다 내야 되고요 KDP도 그렇게 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카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용한 만큼 그러니까 만약 카트비가 8만 원인데 2인 플레이 됐다 그러면 총 4만 원만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셀프라운드 또 적은 인원이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제공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요금적으로도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또 제주 같은 경우는 이런 수도권 보다는 그 내장객들이 많지 않으니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손님을 좀 더 유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작년에 개장을 한 전남 영암의 사우스링스 CC는 거기는 이제 완전히 100% 노캐디예요 노캐디라서 보통의 카트가 5인승 카트죠 캐디 한 명 타고 옆에 한 명 타고 뒤에 세 명 타는 5인승 카트인데 사우스링스 영암에서는 아예 카트를 서양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것처럼 2인승 카트를 2대 빌려주는 거예요 4명이 오면 2대 2대 빌려줘서 아예 캐디가 없이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카트 위에 보면은 태블렛이 달려가지고 거기서 남은 거리라든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앞뒤 팀의 카트 위치 각종 정보들 그리고 또 뭐 식사 주문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우스링스 영암에 그걸 구축했는지는 아직은 못 봤고요 마인드 워프가 조만간 벤치마크 차원에서 한번 조만간 다녀올까 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더링스 현대더링스도 서산 태안에 있네요 태안에 있는데요 이 골프장도 1인승 카트제를 또 도입했었다고 합니다 1인승 카트는 뭐냐면 페어웨이를 달리는 스케이트보드 같은 그런 카트들을 한번 도입했었고요 페어웨이 안쪽도 다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여기는 다녀와 봤는데요 그 바다를 간척해 가지고 만든 골프장인데 약간 링스 스타일이죠 바닷가 옆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지방이다 보니까 내장객들이 많은 편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좀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하고 좀 새로운 골프에 또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1인 카트제도 도입을 했었고요 또 입장객이 자신의 지인을 또 캐디로 데리고 와서 쓸 수 있는 동반 캐디제도 도입을 했었다고 예전에 기사를 봤었는데 지금 얼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취지 자체가 자신의 친구 또는 아닌 가족이 와서 대신 캐디를 봐주고 같이 라운드하는 그런 거를 좀 해보자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를 소개했네요 그래서 2015년에 51곳이었던 셀프라운드가 가능한 골프장은 이제 한 80곳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 한국에 있는 전체 골프장이 한 560개 정도에서 80개 정도 됐으니까 꽤 많은 숫자가 된 거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노캐디 한다고 해서 모든 영암의 사우스링스처럼 모든 티타임을 다 노캐디 하는 경우보다는 일부 티타임들만 이렇게 또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아직까지는 전면적인 노캐디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는 골프장은 몇 군데 없다고 보고요 마인드골프가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캐디를 선택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플레이도 충분히 하고 아니면은 그 골프장에서 어느 정도의 스코어를 기록한 사람들 또는 5번 정도 갔는데 평균 스코어가 90타 95타 안쪽 90타 안쪽이라고 하면 그런 팀들에 대해서는 노캐디를 준다든지 자체적인 어떠한 평가 또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노캐디를 주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전면적인 노캐디를 하기 어려우면 1번 팀 3번 팀 5번 팀 이렇게 2번 팀 4번 팀 이렇게 한 팀을 뛰어서 캐디 노캐디 캐디 노캐디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 노캐디 있는 팀은 아까 골프장에서 원하는 속도를 맞추는 작업을 첫 번째 세 번째 캐디가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캐디를 다 도입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선택제 또는 뭐 아니면 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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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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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행 캐디 캐디 served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실제 캐디를 하려는 인력도 점점 줄어들 거고 골프장에서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하게 찾아오는 트렌드 일텐데 그런 노캐디 골프장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노캐디 골프장에서는 골프장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캐디를 좀 선호하는지를 아는 측면에서 소개를 했고 그 아까 얘기했던 경기의 흐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마추어들이 노캐디 골프장의 문화를 좀 더 만들려면 자신이 스코어 카운팅을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클럽을 선택하는 것 자신이 또 거리를 보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스스로 하는 문화가 좀 더 더 많이 된다면 뭐 공의 그런 퍼팅 라인을 보기 위해서 공을 직접 닦고 놓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면 좀 더 노캐디 골프장들이 많아지고 그것에 따라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더 좀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차원에서 오늘 노캐디 캐디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캐디와 관련한 얘기를 드렸고 다음번 라운드 가셨을 때요 뭐 직접 캐디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두 개씩은 직접 한번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도너리 저스플레이 마인드 골프 빠이 기도 됩니다 김앤미 시청해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가 지